움직여봐. 아, 관실해? 그냥 뻘 우리 거예요. 괜찮아, 괜찮아. 뻘이야, 뻘. 아, 선배님 왜 해? 얘 팔이 할 것 같아. 아, 아파. 아이고, 또. 괜찮아? 아, 괜찮아. 아, 또. 아, 다른 눈탱이야. 괜찮아. 아, 동주 안영미 지금 머리 부딪혔거든요. 자, 의료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네. 아이고, 또. 괜찮아? 아, 괜찮아. 도망쳤어. 놀라. 아유. 괜찮아. 아, 괜찮아. 어떡해. 야, 이쪽이. 야, 이쪽이. 내 눈, 내 눈. 지금 선수들이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건가요? 모르겠습니다. 현장에서 모르겠어요. 상황을 좀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위로를 좀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빵 터진 선수도 있고 말이에요. 제가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직접 가는 건가요? 아, 어떡해. 야, 이거. 왜 이렇게. 야, 이거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아, 괜찮아. 왜, 어디 갔어? 여기 양. 여기 또 여기 또. 또, 거의 또 맞았어. 반대쪽 맞았어. 반대쪽 맞았어. 아, 미쳤다. 딱 그게 아니야. 닿는 쪽이야, 닿는 쪽 보고 있었어. 아, 어떡해. 그래도 진짜 깨대 쪘으면 되는 거야. 근데 지금 경실 선배님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아, 살살해. 아, 어떡해. 팔, 팔. 아, 얼마나 아파. 지금 이경실 선수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. 여기는. 아니, 지금 개별자스는 지금 다 부상자인데? 어떡해. 아, 뭐야? 그런데 경실 선배는 지금 못 뛰어. 못 뛰어. 절대 못 뛰어. 이상한 것 같은데. 경실 선배는 못 뛰어. 좀 당황스러웠죠. 아무래도 교체 멤버가 없다는 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좀 불안 요소였었고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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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영민 선수도 그렇고 또 이경실 선배도 그렇고 바쳐서 나중에는 바꿀 사람이 없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었었는데. 이게 겨우 이제. 어떡해. 우리 어떡해. 누나, 괜찮아?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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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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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작곡. 감독님 그냥 저 들어가게. 제가, 제가 그냥 대신 들어갈게요. 네? 너 안 돼. 그발로. 아니, 아니. 그발로. 아니, 근데 내가 내 몸 더 잘하라고. 아니야, 나 테이핑했어, 나 진짜. 안 됐다고. 나 진짜. 내가 들어가야? 당연히 제가. 야, 정신 차려. 아니, 그게 아니고 아니, 내가 내 몸을 더 잘하라. 나는 근데 뛸 수 있단 말이야. 아, 나 왜 이렇게 미치겠네. 아, 왜 이렇게 어떻게 해요, 감독님. 나 뛸 수 있어. 감독님, 뛰게 해 줘요. 나 뛸 수 있어. 지가 아픈 발로는 안 찰 거야. 내가 알아. 아니, 근데. 아니, 안 된다고. 아니, 자기가 푹신해서 괜찮아. 나 어떻게 해야 돼. 나미야. 괜찮다고? 나 테이핑했어. 혹시 몰라서. 도움이가 내줄게. 할 수 있어. 선생님, 아까도 저 테이핑 되게 땡땡하게 했죠? 응. 아, 뛰시려고? 한번 뛰어보세요, 한번. 네. 아, 나 진짜요. 이리로 뛰어보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나. 야, 괜찮아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쟤 공 좀 안 돼! 아! 아, 미안해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내가 손에서 할게. 왼발. 어느 발이 편해? 내가 왼발로 잡고 오른발로 찰게요. 아니, 아니, 아니. 나 미끈데. 내가 좀 할게. 나 미끼? 괜찮아요? 아니, 안 돼? 괜찮지는 않아. 이상해. 안 돼, 안 돼, 언니. 안 돼. 아니. 아니. 어, 이경실 선수가 지금 못 뛰는 것 같아요. 네. 신상을 입고 있는 오남희 선수가 킥을 왼발로 하겠다, 최대한 킥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라운드에 투입이 됐습니다. 남희야, 조심해. 네. 아, 지금 안영미 선수 또 붕대 투혼인가요? 아, 또 붕대 투혼입니다. 네. 동우 황선웅의 붕대 투혼을 재현하는데 이번에는 반대편 부위입니다. 지난번에는 오른쪽 눈이었거든요. 보시면 안 되는데. 오늘은 왼쪽. 아, 왼쪽. 아. 또한 지나가겠죠? 지나가긴 한데. 아, 안영미. 앞이 보여? 앞이 보여? 이게 뭐라고 이 난리다, 방금. 됐어,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, 게임하자. 뭐 그럴 수 있어. 안영미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, 정말. 자, 정말 이게 투혼 아닙니까. 아, 예. 예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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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지 마요! 파이팅! 파이팅! 다치지 마요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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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.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웃겨. 아, 진짜 미치겠다. 아, 이겨야 돼. 파이팅! 파이팅! 오랜 시간 지금 부상 치료 시간. 레플리 타임을 좀 가졌었고요. 지금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는데. 안영미 선수가. 아, 반칙이죠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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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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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우리 파 우리 파! 우리 거 우리 거! 자 일단 오남이 선수는 체력적으로는 좀 준비가 비기는 상태인데 그렇죠. 다치면 안 돼요.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됩니다. 갈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. 오남이가 볼 드리블을 해. 근데 지금 이게 빠져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공격했다고. 자 안영미 선수는 붕대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앞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자 뒷전! 어떻게 붕대 갖고 뛰는 거 봐. 아 미치겠어 진짜. 아 어떡해. 파이팅! 김민경의 키김. 봉선아 들어가. 봉선아 파이팅! 잘할 수 있어. 가보자! 잘했어! 자 사오리! 자 사오리! 자 끊어내 보려고 하면 사오리입니다. 사오리 빠릅니다. 사오리. 사오리 앞쪽에 9자리 있습니다. 막아라! 막아라! 사오리! 오! 조혜령 키퍼! 조혜령! 아 사오리 선수 괜찮은가요? 지금 밑에 깔렸었거든요. 아 괜찮다고 합니다. 아니 안영미한테는 몸을 안 사려. 저렇게 저렇게 감으면 생각보다 되게 신경쓰게 잘 안 보여.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. 막 넘어져. 안영미가 또 최종 수비수로서 사오리를 막아냈습니다. 안영미 진짜 몸을 안 사려요. 네. 아 두 경기 연속 붕대 투인을 보여주는 안영미. 막큰 사람! 사람! 앞으로 골대! 골킹으로! 오케이! 조혜령! 조혜령 안정적이에요. 조혜령의 선방 숫자는 이번 대회에 가장 많습니다. 갑니다. 예!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